1 2 3 먹을때가 제일 예쁘데 표 저가 되나? 솔직히 저는 진짜 정말 크게 속이를 봤어요 진짜요? 내 뇌로 밖에 уров 아 개야 아니야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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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단친구 재현이 재현이 아 그리고 저 아까 저 그 재현 써있었는데 저기 제 이름이 조그마하게 써있네요 네 여러분 저도 사실 말해주세요 제가 다 형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남은게 저도 한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개이야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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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ós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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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대화 나올 때는 여기 대기실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10초만 멤버들이랑 좀 얘기를 일단 스트론이로 시작하다 스트론이로 시작해야 된다 아우 스트론잉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? 예를 들자면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드랍 더 베이트 베이트 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베이트 치세요 이번 이 말 나온 거 스튜어니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설명할 게 아무 뜻이 없어 아 이게 제가 꿈꿔왔던게 있었어요 이게 스토로니로 인해 이제 엔시티만 알면 코드인거죠 다 막 다른 팬들은 다녀오고 아 오늘 좀 스토로니 하네 오늘 좀 그럼 모든 스토로니가 하네 이런거 아무튼 우리 팬들은 다 통하는 그런 스토로니가 통하나요? 네 그리고 이게 만든 사람이 태일이었어요 그래서 믿을거에요 태일이 형이 태일이 형이 만들고 아니 너무해가지고 저희가 적당히 하라고 무대나 팬사인회 끝나고 한 상태기처럼 스토로니! 샤워 끝나고도 스토로니! 무대 위에서 한마디도 안하는데 내려왔던 스토로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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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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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